태성 설날 장사 씨름대회 씨름의 기원에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임태혁 장사와 강재원 장사가 8강전 경기에서 막 붙었습니다 자 명실공이 태백 죄송합니다 금강급 최강의 선수입니다 수원청 임태혁 장사 올해 32세 신장 185 체중은 약 90kg 가량이 나고요 자 금강장사 13번의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장사 1회에 2011년도 올슬타 태백 금강 통합장사에 등급을 했던 임태혁 장사 충청남도 공주 출신입니다 공주생명과학군학교 경기다교를 졸업하고 2016년도에 수원시청에 등지를 들었습니다 들배지가 초득인 임태혁 장사 고영공 감독 이충혁 고치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정사과 임태혁 홍사과 황재원 양선수 첫번째판 정사과 임태혁 홍사과 황재원 양선수 첫번째판 정사과 임태혁 승용其实 Discovery 플렉 JumpMN 스태프 한마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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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번째 판은 우리 양 선수들 너무나 상대 선수를 잘 알고 있어서 장기전 장사가 되었는데요 장기전 장사에서 고의 장애가 인정이 돼서 황재원 장사 1패가 됐습니다 1대5로 임태욱 장사가 앞서고 있는갑니다 두번째 판 자 세번에 걸친 장사 타이틀을 찾아보는 황재원 장사 자 각현동 감독 이현신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양 선수 두번째 판 자 두번째 판씨 선제공격을 한 황재원 장사에게 경고가 되었고요 양 선수 막대지기 자 돌림매지기 순간적인 돌림매지기 시켰던 임태욱 자 저번째 판씨 양 선수들은 1분의 경기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25초 자 충천남도 공주 출신의 임태욱 충천남도 태안 출신의 황재원 남은 시간 15초 박다리 선수 시킵니다 14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박다리 기술을 선고시키는 수원시청 임태욱 자 2대0으로 여승을 거두면서 축별승전을 위치합니다 박다리 선수 시킵니다 제1대 코 modelo 2대 minded 비싼 동일상 지상 지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